안녕하세요 밥토리영이에요 오늘은 우리 엄마 대표 메뉴인 돼지 간장 등갈비찜 레시피를 훔쳐왔어요 로롱 자 그럼 오늘의 준비물을 보겠습니다 등갈비 1.6kg 홍고추 3개, 청고추 2개, 건고추 4개, 당근 1개, 대파 1뿌리, 감자 2개, 양파 큰 것 1개, 표고버섯 2개, 은행 70g, 밥 100g, 멀개 수입 3개 재료가 참 많죠? 숨이 차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볼까요? 로롱 등갈비는 미리 30분 동안 물에 담가 핏물을 빼주세요 그 다음 핏물 뺀 등갈비를 물을 넣고 10분간 삶아볼까요? 잡내를 없애줄 식초를 휘리리리 월계수잎도 넣고 끓여주세요 로롱 등갈비가 삶아지는 동안 준비한 양파, 당근, 감자, 버섯, 고추, 대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이것을 먹기 좋은 크기 많아요 다행히 고추장 먹을 수 있는 양파, 당근, 설탕! 넘어가면 많이 는 도랍니다 다른나 열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등갈비가 어느정도 삶아졌으면 찬물에 깨끗이 씻겨주세요. 뜨거우니 조심조심. 양념이 빠질 수 없죠. 간장어 티스푼. 다진 마늘이 티스푼. 매실이 티스푼. 마술삼 티스푼. 설탕이 티스푼. 물엿 2티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로로. 만들어진 양념장을 등갈비를 담은 웍에 부엌 끓여줄거에요. 준비한 양파 반개 정도도 같이 넣어주세요. 처음에는 센 불로 그려주세요. 어느정도 국물이 자작해지면 중약불 상태에서 감자 당근을 넣어주세요. 감자와 당근이 살짝 익혀지면 남은 양파, 대파, 건고추, 표고버섯을 넣어주세요. 이제 홍고추, 청고추, 팜, 은행 모두 넣어주세요. 로로. 지금부터는 고기가 샤르르 부드러워질 때까지 졸이면서 익혀주세요. 정말 맛있어 보이죠? 오래오래 익혀야 더 맛있어지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고소한 참기름과 참깨를 더해주세요. 이렇게 정성 가득 맛있는 등갈비찜 요리를 지금 바로 사랑하는 가족, 지인들을 위해 도전해보세요. 아참!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